주장장님께서 우리 둘에 대만 조사를 명하시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야 깜쪽같은 살인이란 없어 이 대침을 아야야 이게 내게 아니라 우리 사또 먹기 위해 이러고 오 잠깐 탄섭 드리러 갑니다 난 알 거 없네 나를 좀 띄십니다 이게 바로 속도면 뭐해 36개 주면 다 이래 자기가 보내는 마음을 하고 있어 아주 잔인한 놈이야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 꽃이 숨은 심영장님도 방벽조 모든 의문의 끝엔 개국주가 있어 참으로 지배하면 뭐하시군요 내가 그리하면 이 짓을 그만둘 텐가 대체 이게 열려감증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완전 예쁘십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감옥이 그리 허술한 곳인 줄 아느냐 자 그래서 이 바닥에서 개장 두르고 방귀 좀 낍니다 다 됐습니다 아니 이런 개같은 놈을 보았나 예? 칭찬일세 Teresa after 30 30 30 30 32 32 31 한글자막 by 한효정